영등포 평생학습관이 2021년 2월 온라인으로 평생학습관 즐기기를 운영합니다. 초등 4,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특강은 전쟁의 영웅들로 만나는 꿀잼 한국사와 역사 속 혁신가로 만나는 꿀잼 한국사는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세계시민교육,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프로그램별 시간과 요일 등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.